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정무장관 없어서 소통이 안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소통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처방이 틀렸습니다. 지금 야당과 소통이 안되는 것은 억대 연봉의 장관직 공무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송두리째 무시한 윤 대통령의 14차례 거부권 행사 때문입니다. 법안 개정도 없이 자신을 마음대로 시행령을 고쳐 경찰국을 신설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드는 시행령 통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국민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초 야심차게 시작했던 도어 스태핑은 바이든 날리면 사태에 의해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여주며 언론과 잘 지내겠다더니 지내보자더니 뒤로는 이태원 참사가 MBC, KBS, JTBC 등 좌파 언론의 음모라고 하였습니다. 언론을 대하는 모습이 이럴지인데 국민과 소통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정무장관 하나 신설한다고 갑자기 소통이 잘 되리라 여기는 것 자체가 헛된 상상이며 밑빠진 독에 물붙기입니다. 소통은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고위공무원 자리 없이도 소통은 언제나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